안녕하세요 1강 머지니타 기초 강의 자 자표 1번 자 첫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머지니타를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니타 기본적으로 3축 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시행 선반은 x,z,2 축 이었는데 머지니타는 x,y 자 이제 평면으로 봤을 때 x,y 그 다음에 공구가 움직이는 쭉 z 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저희가 버티컬 수직형 머싱 센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구요 저도 이제 수직형 머지 머싱 센터 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요렇게 수평으로 선을 그으면 요게 x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y축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교차되는 점을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x 가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자 여기 플러스 값들이 있죠 자 그 다음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x 가 마이너스 가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부호들이 붙었죠 자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y축이 되는데요 y 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평면으로 놓고 그 다음에 x y 이 방향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 일때는 x 하고 y 가 플러스가 되구요 그 다음에 2사분면 일때는 자 여기에 값을 보면 x 는 마이너스 가 되구요 y 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3사분면은 자 둘 다 마이너스죠 자 그리고 4사분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이렇게 검은색 포인트로 점을 찍어 봤습니다 자 그럼 해당되는 위치에 좌표 값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칸의 눈금은 10으로 제가 정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포인트의 위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 가 3칸 이죠 자 그러면 30이 됩니다 자 그리고 y 로 두 칸이 됩니다 그러면 20이 되죠 자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x 30점 y 20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점 점을 찍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가 x 100하고 x 100점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x 100에 점을 찍으면 자 요거는 100mm 가 되구요 자 그런데 x 100에 점을 안찍으면 기본적으로 0.1mm 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파라미터에 점을 안 찍어도 인식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점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사분 면에 있는 값을 한번 보면요 자 이번에는 자 요게 x 방향이라고 했죠 원점을 기준으로 20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습니다 자 표현하는 방법은 자 x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와 그 다음에 수치를 넣어 주는 겁니다 자 간혹 마이너스 x 20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요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 자표 어드레스를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부호와 수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 30점 자 위로 3칸이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0점 y 30점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점의 위치를 한번 원점을 기준으로 보면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럼 x 마이너스 40점 자 그리고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y 마이너스 40점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첫번째 시간 머니센터 자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